미안해 여보. 근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. 난 너야. 미래에서 왔다고. 너랑 그 사람은 악연으로 얽혀있어. 그래서 뭐?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내가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지? 이름이 나미래였어요? 너 왜 거짓말해? 누구세요? 모셔? 걘 VJ가 아니야. 엄청난 재벌이야. 작가의 기초는 방송국 구석구석 다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데. 너랑 김신 꼭 연애하는 것 같은데? 박세주 제별로 김신 사령인으로 하나도 안 믿어. 그래도 할 수 없어. 이젠 인연이 바뀌었으니까.